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입니다 저녁은 맛있게 드셨죠? 오늘은 다른게 아니라 사람들은 왜 삼성전자에 열광을 하고 왜 삼성전자 주식을 저렇게 많이 사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잖아요 그리고 그 열풍 왜 그런지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도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알고보니까 3주 안에 꽂힌 투자자가 296만명이래요 296만명 현대차의 4배랍니다 4배 엄청나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지난해 주식투자 열풍에 힘입어서 1년 새 주식투자자가 300만명 이상 급증한 거로 나타났는데 유가증권시장에서 국민주식인 삼전을 보유한 투자자들의 수가 2위 현대차보다 4배나 많아 눈길을 끌고 있죠 예탁결제원에 따르니까 작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2352개의 주식 소유자는 약 919만명이에요 이는 2019년 약 619만명에 대비해서 300만명이 늘었죠 이들 중 개인 소유자는 910만명으로 99.1%가 개인입니다 개인 이어 법인 소유자는 한 3만 1000개 정도다구요 한 0.4% 외국인 소유자와 법인 2만 2000명이 한 0.2%밖에 안 돼요 지난해 투자자들이 보유한 총 주식수는 991억주에요 991억주 엄청나죠 1인당 보유주식수는 1만 779주로 전년 15251주 대비 한 29% 정도 감소를 했어요 다만 개인의 평균 보유 주식수는 약 5454주백이 안 됩니다 법인 소유자가 한 116만주에 대해서는 크게 뒤처지죠 한편 1인당 보유 종목수는 지난해보다 한계씩 늘어나 5.24개로 나타났습니다 시장빌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주식 소유자가 50%에서 급등을 했는데 유가증권시장 소유자는 784만명으로 1년세 59% 늘었구요 코스닥시장 소유자는 한 543명으로 54.7%가 증가한 겁니다 그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가진 사람이 295만 8600명 정도에요 한 296만명 되겠네요 소유자 2위인 현대차가 69만명 정도 되니까 한 4배의 많은 수치죠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소유자가 한 29만명 정도 되고 카카오게임이 한 27만명 실라젠이 한 16만명 되는 거 봅니다 그 전체 주식소에서 외국인 소유자 보유주식의 절반 이상인 회사는 39세계로 전년 대비 25개사가 줄었어요 외국인 주식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상장법이니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동양생명이 굉장히 많네요 외국인들이 한 83.8% 갖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휴제리 79.4% 갖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자 연령와 성별 본표를 보니까 40대가 한 221만명 되고요 보유주식수는 50대가 한 164억 주 정도입니다 50대 분들이 많이 갖고 있네요 주주 성별은 남성이 한 522만명 한 57% 여성이 한 389만명 한 42% 정도 되고요 남성들이 좀 더 많이 갖고 있고요 이들이 가진 주식수를 비교하면 남성이 364억 주 73% 여성은 133억 주 26.7% 정도 많이 차이납니다 대부분 남성들이 많이 갖고 있네요 이렇듯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가진 사람이 한 295만명 된다 한 296만명 되겠네요 이만큼 삼성전자를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많이 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주식이 바로 삼성전자고 그만큼 삼성전자의 사랑은 더욱 더 커질 것 같아요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 될 때마다 삼성전자를 꾸준하게 계속 모으셔야 돼요 계속 모으시고 항상 삼성전자는 진짜 연금보다 더 좋다 그런 생각을 갖고 투자에 임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꾸준하게 삼성전자 모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힘내시고요 너무 몰빵보다는 틈틈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으로 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천만전자였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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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만전자였습니다